신학교 합격을 했는데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 온 세상을 그리고 신학교 7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아니 먹여주지 재워주지 얼마나 그리고 신경 하나도 안 쓰게 여자도 못 만나게 하지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해요 서품을 받았는데 보좌신부 3년을 했는데 만 6천명 분당 만 4천명 분당 5천명 분당 보좌신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 보좌신부 바라보는 눈이 어떠냐면 하트야 하트 얼마나 보좌신부를 사랑해요 그 28, 29, 30살에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 됐어요 만약에 내가 장가를 갔다면 그때 맨날 마누라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마누라가 나가 죽어 그렇게 살거면 맨날 세상에 가장 허망한 약속이 뭐냐면 나중에 뭘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됩니다 기억나세요? 그런데 대개 한 50에서 60대 신문들이 이때 여행을 가고 싶어 말대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지금 애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신부님 나중에 간다고 나중에는 없어요 갈려면 언제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금 중에 제일 소중한 금이 황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오늘 정말로 갈비가 먹고 싶다 내가 아들을 셋을 키워놨는데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 아들이 사줄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아들이 무당이야? 막 일하다가 어? 엄마가 지금 갈비 먹고 싶어하네? 오늘 가서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내 돈으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싶으면은 뭐를 벌어야 되냐면 거지 근성을 벌어야 돼 거지 근성 누가 사주기를 바라는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 거지 근성을 벌어야 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누가 사 먹어야 돼? 내가 사 먹어 행복하고 싶으면 누가 행복하면 돼? 내가 행복하면 돼 언제? 나중에 말고 언제? 지금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느 교수님이 한 얘기지만은 아이스크림이 있어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너무 더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언제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이거 나중에 먹는다고 놔두면은 이거 녹아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저한테 많은 암환자들이 오죠 많은 암환자들이 와서 하소연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제가 정말로 이제 60부터 행복하려고 30살서부터 60살까지 돈만 모고 아무데도 놀러 안 갔다는 거야 근데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아무데도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억울해 죽겠다는 거야 차라리 그때 갈 걸 그때 갈 걸 미국 사람들은요 5개월 일해서 한 달 여행 가는 게 목적이에요 5개월 5개월 열심히 돈 모아 이번엔 내가 어딜 간다 그러면 열심히 와서 한 달 휴가 화끈하게 갔다 와요 또 한 5개월 열심히 모아 또 한 달 화끈하게 왔다가 그 사람들 한 30년 동안 살면서 거의 60번 정도의 휴가를 멋있게 갔다 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30살서부터 60살까지 나중에 가려고 한 번도 안 가 근데 떨커덩 뭐가 걸려? 암이 걸려 암이 걸려가지고 이거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러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 나중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리석은 투자가 뭐냐면 주식 투자예요 주식 투자 여기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주식 투자를 할 동안은 그 돈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런데 제가 모은행의 지점장들 300명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대개 주식 투자는 개인의 96%는 평생 하다 보면은 5천에서 1억 정도는 다 손해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96%가 96%가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거야 써보지도 못하고 저는 요즘 필라테스라는 걸 해요 제가 필라테스라는데 비싸요 한 시간에 7만 원인가 그 정도 해요 또 개인 레슨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관절염이 있으니까 안 쓰는 근육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을 하는데 내 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주인님 너무너무 감사되는 거야 나한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느냐고 필라테스를 하죠 그다음에 내가 영어 공부하죠 나한테 하는 투자는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 5천만 원을 날린 분들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5천만 원을 갖고 자기한테 투자했어 자기 신앙에 투자했어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열 번을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열 번 갔다 온 분들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열 번 갔다 온 분들은 예수님하고 그냥 맘 먹고 막 트고 그냥 얘기할 수 있어 그게 나 주식 투자 5천만 원을 해갖고 한 푼도 못 건져갖고 아이고 속이야 아이고 가슴이야 이러고 사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주식 다 팔고 어떻게 자기한테 투자하세요 나중에 투자하지 말고 언제 투자해? 지금 투자해야 돼 지금 투자해야 돼 우리는 행복 어떻게 행복한지도 모르고 서로 무시하고 사는 게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돈이야 돈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땅덩어리가 넓어요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102배가 넓어요 102배가 넓은데 이 나라는 나무만 팔아도 100년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나무만 팔아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만 팔아도 국민소득이 7만 달러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 땅도 안 넓고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로지 믿을 건 뭐 하나밖에 없어? 머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너 공부해서 너의 재능을 개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없어요 이놈새끼야 너 커서 무시 안 당하고 돈 많이 벌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왜 하냐면 무시 안 당하고 돈 벌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애가 노래를 너무 잘해 그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너 그렇게 맨날 배짱이처럼 노래하다가 나중에 커서 굶어 죽어 이놈새끼야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를 구경수를 잘해야 돼 구경수 다른 건 노래는 공부가 아니야 애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 너 그렇게 맨날 그림 그리다가 너 그림쟁이들이 나중에 굶어 죽어 이놈새끼야 너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 뭐 구경수를 잘해야지 구경수 애가 공을 너무 잘 차 너 이렇게 밤새 돌아다니면서 공 차다 너 커서 굶어 죽어 이놈새끼야 빨리 들어왔어 공부를 해 그래갖고 뭐를 해야 되냐면 구경수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자기 재능을 죽이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래 잘하고 공 잘 차고 그림 잘 그리고 물건 잘 만드는 거 제주 중에 제주국 공부 중에 공부예요 근데 우린 그걸 공부라 생각 안 해 오로지 공부는 뭔 주만 알아? 구경수만 공부를 알고 있어 구경수만 전인지 선수 알죠? 전인지 선수 골프 선수예요 키가 175cm 나보다 10cm가 더 커요 나는 원래 167cm였는데 줄었어 2cm가 줄었어 나보다 어쨌든 10cm가 더 커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 전인지 선수가 올해 US 오픈 일본 오픈 한국 오픈 또 한국에서는 5승을 했어요 그래갖고 올해 21살짜리가 벌은 돈이 20억이 넘어요 한 해만 근데 전인지 선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나라 12,000명 수학 경시대에서 모여가지고 똑똑한 애들 모여가지고 수학 경시대 중에 1등 안에 대상 받은 애 IQ가 무려 138위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태권도 선수였던 아버지는 전인지 선수를 공부를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골프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오전 수업 끝나고 골프 연습장 보냈어요 오전 수업 끝나고 골프 연습장 보냈어요 교감 선생님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 천재를 왜 수학연재를 운동을 시키느냐 수학을 가르쳐야지 그랬더니 조퇴를 계속 해주는 거야 수업을 안 해주고 오전 수업하고 골프 연습장 가면 조퇴 오전 수업 끝나고 골프 연습장 가면 조퇴 수업을 안 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참 대단한 아버지야 내가 보기엔 충청도 서산에 있는 초등학교 자기 딸을 제주도 광양초등학교로 전학을 시켜버려요 골프 가르치고 싶다고 그래갖고 전인지 선수는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됐어요 여러분들 전인지 선수가 지금 수학 영재로 매일 학원에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특목고등학교 들어가서 서울대 합격했다고 칩시다 매일 공부하는 전인지 선수가 어떨 것 같아요 안경 이렇게 두꺼운 거 끼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안경 두꺼운 거 끼고 허리는 약간 꼬부정해서 머리도 이상하게 해서 이러고 전인지 선수가 또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그 미모도 다 없을 거예요 그냥 이러고 지금 서울대학 새벽 2, 3시까지 수학 문제 푸느냐고 그리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게 나요? 파란 잔디밭에서 드라이브 딱 치면 뒤에서 관중들이 굿샷 하고 한 번 US 오픈에 9억 딱 버는 게 어느 게 나아요? 4일 동안 9억 버는 게 이번에 부시 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전인지 선수랑 골프를 치고 갔어요 US 오픈자는 그렇게 VIP랑 골프를 쳐야 되나 봐요 자 여러분들 이 골프를 칠 때는 부시 대통령이 영광일까요? 전인지 선수가 영광일까요? 부시가 영광이죠 어떻게 지가 US 오픈자랑 골프를 쳐요 전인지 선수가 지금 수학했으면 부시 대통령 와서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제는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시대는 끝났어요 자기 재능을 잘 키우는 사람이 행복한 시대가 온 거예요 꼭 1등한다고 행복해? 1등한다고? 꼭 1등한다고 행복해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한 사람이야 597등 내 뒤에 딱 13명이 있었어 13명 고등학교 일어난 때 정말 내 성적이에요 그런데 작년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 되는 해 작년이 30년이 되면 홈커밍데이 행사를 한대요 홈커밍데이 행사라는 건 뭐냐면 30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끼리 다 모여 호텔에서 그래서 선생님 모셔다가 절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출세했는지 누가 돈 많이 벌었는지 누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확인하는 행사래요 그게 나는 작년에 처음 들었어 그런 게 있는 줄 왜냐하면 난 고등학교 졸업하고 동창 모임을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 다른데 기숙사 생활 7년하고 신학교 10년하고 신부됐는데 친구들을 만날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3명 있어요 당 대표도 하나 있어요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현역 국회의원이 3명이나 있어요 우리 시의 시장님도 우리 학교 5년 선배야 나하고도 아주 친해요 나하고도 아주 친해요 그러니까 명문이죠 명문 그런데 이제 음악회도 하고 호텔에 모여서 하는데 초청 강의 시간이 있대요 그런데 동창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가장 훌륭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강의를 듣자 나래 나 597등 아니 1등을 데려다가 듣지 왜 597등을 데려다더라 그거는 우리 학교 출신 중에는 정부에서는 현재 차관까지 올라가 있는 친구가 있대요 차관까지 꽤 명문 학교죠 훌륭하게 된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훌륭하게 된 사람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사는 사람을 초청한 거 왜냐하면 난 중고등학교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신부님이에요 너무너무 신부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597등 가지고는 신학교 원서도 못 내는 거 원서도 어디다가 원서를 내 그래서 오로지 신학교 가고 싶은 욕구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전교 25등까지 올라갔어요 전교 25등 이것도 진짜고 이것도 진짜예요 그런데 내가 나온 고등학교는 그때만 해도 서울대 연구대 1년에 100명씩 갔어요 1년에 100명씩 그렇게 성적이 좋았는데도 나는 서울대 연구대에 관심도 없었어요 오로지 어디만 관심이 있으면 신학교 내 최고의 목표는 신학교예요 신학교 합격을 했는데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온 세상을 그리고 신학교 7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아니 먹여주지 재워주지 얼마나 그리고 신경 하나도 안 쓰게 여자도 못 만나게 하지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서품을 받았는데 보좌신부 3년을 했는데 1만 6천명 분당 1만 4천명 분당 5천명 분당 보좌신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 보좌신부 바라보는 눈이 어떠냐면 하트야 하트 얼마나 보좌신부를 사랑해요 그 28, 29, 30살에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 됐어요 만약에 내가 장가를 갔다면 그때 맨날 마누라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마누라가 그래서 나가 죽어 그렇게 살 거면 맨날 그런 소리 들었을 거야 그런데 사제가 되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본당 신부 10년 동안은 교우들이 나를 떠받들고 업고 다녔어요 정말 나는 평택, 비전동, 경기도, 광주, 오포, 능평성당 두 본당의 교우들한테 정말 감사해요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교우들처럼 신부들한테 잘하는 교우가 어디 있어요 10년 행복하게 지냈죠 그리고 이제 강원도 평창에 가서 산 지 12년이 되는데 정말 요즘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마당에 딱 서면 물 한 개 펴요 밤낮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물 한 개가 여러분들 물 한 개 피는 거 어떤 거 모르죠 쫙 펴 올라요 그냥 눈에 보여요 그리고 단풍이 쫙 있지 마당에 생태마을 마당에 딱 앉아서 강을 내려다보면 근심 걱정이 하나도 걱정할 게 뭐 있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친구들이 동창들이 와서 나한테 와서 보는 거 야 너 정말로 행복해 보인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1등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거는 꼴등도 행복한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1등이 행복한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아니에요 작년에 서울에 또 잘 사는 동네에 48살 먹은 명문 사립대 나온 사람이 자기 부인 43살 부인 죽이고 13살 8살 딸 목 졸라 죽였어요 아시죠 근데 이 집이 아파트가 11억이래 11억인데 이 주식 잡아서 근저당을 잡아서 5억을 날렸대요 5억을 그리고 6억이 남은 거죠 그런데 이제 날리고 난 다음에 왜 죽였느냐 더 이상 강남에서 최고의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얘네들이 자괴감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러고 부인도 목 졸라 죽이고 딸들도 멀쩡한 딸들도 목 졸라 죽인 거예요 그러면 11억 아파트에 5억 날리면 얼마 남는 거예요? 6억 남죠? 부인 통장에 3억 현찰이 있었대요 부인이 차분히 돈을 모아놔서 그럼 9억이야 꼭 강남에서 살아야 돼? 그 9억을 가지고 평창에 와서 살면요 평창에 와서 살면요 갑부예요 우리 땅 좋은 거 하나에 15만이 한 평에 그러면 한 300평 사봐야 한 4,500만 원,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집 기가 막히게 잘 지면요 한 1억 5천이면 정말 서울에 어떤 집보다 멋있게 질 수 있어 그래야 맞아 2억이야 2억 그리고 7억이 현찰로 나오면요 평창에서 갑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1등에만 목을 매기 때문에 내려앉는 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려앉는 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가만히 있어요 난 망했어 그리고 가만히 정신 차려 보면 그래도 건질 게 많거든 그럼 정리해갖고 평창에 오면 다 되는 건데 여기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기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1등병을 고쳐야 돼요 1등병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집에 조카가 하나 있는데 3년 전에 내가 잔비아를 데리고 갔다가 얘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1년에 말라리아로 걸려 죽는 숫자가 얼마냐면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근데 처음에는 말라리아인지 독감인 줄 알고 계속 수원에 있는 병원에 있었어 근데 보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올라간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갖고 내가 여기 서울 국립의료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마침 서울대병원에 내가 강의를 나가니까 전화해갖고 최고로 좋은 감염내과 의사 찾아서 우리 조카 좀 살려 내가 조카 하나 잡게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아프리카 데리고 가서 조카 좀 살려 그리고 내가 그날 내 평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느님 우리 조카만 살려주면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딴 생각 안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조카가 살아났어요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정말 죽으려고 그러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얘가 말라리아 걸리기 전에는 화학과를 다녔어요 근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얘가 화학과를 다녔던 애가 근데 말라리아 치료되고 난 다음에 학교를 때려쳤어요 얘가 어렸을 때 성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는 아이예요 원래는 근데 화학과를 간 거야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배우는 애가 성우하고 싶은 애가 화학과를 가니 얼마나 한심해요 그래도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 내가 학교 때려쳤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죽음 직전까지 가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가 죽는 게 자기가 옳게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해갖고 뮤지컬 학과를 들어갔어요 뮤지컬 학과를 들어갔고 아니 가자마자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거야 화학과 다닐 땐 장학금 하나도 받지 못했던 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청음은 만점이래요 이번 축일 때 얘가 우리 생태마을에 와갖고 저삼촌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데요 정말로 웬만한 기성 뮤지컬 가수보다도 정말 잘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겠지만 절대 뒤져요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얘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얘가 나하고 목소리가 똑같아 막 내가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심장이 그런데 그 아버지인 우리 둘째 형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쟤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애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기특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도 노트라듬 드 파리라는 뮤지컬을 내가 끊어줬어요 최고 좋은 자석에 너 가서 보라고 그러니까 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경술을 가르치지 말고 구경술을 가르치지 말고 자녀가 좋아하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등을 해갖고 어딜 들어가야 돼? 서울대학을 들어가야 돼 이게 행복 공식이야 돈을 벌으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고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고 1등을 해갖고 서울대학을 들어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자살률 최고 높은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아니에요 카이스트예요 카이스트 카이스트 아이들이 이 3년인가 4년 만에 9명이 자살을 했어요 9명이 자살을 했어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서울대학을 들어가야지 행복하고 인생에 성공했다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리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엄마들은 임신을 하면 내 뱃속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생각 안 한다니까 임신을 하는 순간 내 뱃속에 서울대학 C가 들어왔다 C 사람으로 안 보여요 C로 보여요 C로 그래갖고 그냥 글자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이런 거 써서 읽어주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내가 요즘 또 알아보니까 한글만 안 가르친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한테 한 대는 소리가 Good morning my baby how are you today? 영어로 영어로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갖고 엄마의 테를 열 달 만에 열고 나왔어 세상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늘도 예쁘고 단풍도 예쁘고 구름도 예쁘고 그래갖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구경 좀 하려고 그랬더니 마음 급한 엄마가 너 지금 그거 볼 시간이 어딨어 한 살짜리한테 한쪽 창문에 가나다라 마바 차타카타 붙여놓고 반대쪽 창문에는 ABCD 붙여놓고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억리은 디글 리얼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이야기를 20년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정방문 다녀보면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애방에 글자 숫자 영어 더덕더덕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애를 위한 일이 아니거든요 애를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발도로프 교육이라고 있어요 독일에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담배 공장에서 처음으로 한 교육이에요 이게 가장 인간한테 인권을 존중해 주는 교육이래요 이 발도로프 교육은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수가 없어요 누가 1등인지 누가 꼴등인지 몰라 그리고 이 발도로프 교육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등수로 먹이느냐 이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등수로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등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다 등수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1등급부터 15등급, 20등급 나눠놓는 나라가 없대니까요 참 불행한 거예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이 근데 이 발도로프 교육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머리맡에 모빌 달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애기한테 모빌 달아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하루 종일 가나다라 갖고 놀고 ABCD 갖고 놀고 1, 2, 3, 4 갖고 놀았어 너무 피곤해 그래서 잤어 밤에 자고 한 8시간 잤어 오늘 하루를 개운하기 시작해 볼까? 눈을 딱 떴는데 기억, ㄴ, ㄷ, ㄹ, ㄹ이 돌아가 이게 애들한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커서 다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동료 병사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중학교 2학년만 되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2병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작년에 부산에서 한 초등학교가 선생님이 2학년인데 22명이 한 반인데 다음 중간고사 볼 때 만점 받는 애부터 밥 먹인다고 그래서 국어, 수학을 중간고사에 봤대요 근데 4명이 22명 중에 4명이 만점을 받았대 4명한테 그랬대 니네들 만점 받았으니까 밥 먼저 먹으라고 그리고 18명한테 니네 시험 못 봤으니까 밥 나중에 먹으라고 급식을 성적순으로 한 거죠 이거 애들한테 갑질 가르치는 거예요 너 공부 잘하니까 뭐도 먼저 먹어도 돼? 밥도 먼저 먹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면 특권을 누리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 잘하면 밥도 먼저 먹어도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먼저 먹었어 뭐든지 나중에 무슨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장관대도 항상 먼저 먹어도 돼 돈도 먼저 먹어 뭐든지 먼저 먹어 남들보다 남들보다 먼저 먹어 돈도 근데 항상 평생을 먼저 먹어가지고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에서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교육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8명한테 니네들 시험 못 봤으니까 먼저 밥 먹고 기운내서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4명한테 니네들 양보하면 쟤네들한테 좋을 것 같아 이랬다면 이 교실안이 훨씬 화기애했을 거예요 만점 맞는 애 먼저 먹으라고 하면 18명 나중에 먹는 애들 시험도 못 봤는데 밥도 나중에 먹으래 기분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기분 나쁘죠 학교 다니면서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얘네들은 또 집에서는 독상을 차지할 수 있어 집에서만은 그래갖고 집에서 엄마한테 성적 주고 행복하게 밥을 먼저 먹었어 집에서는 근데 문제는 엄마예요 행복하게 밥 먹는 애 한 번 쳐다보고 성적표 한 번 쳐다보고 행복하게 밥 먹는 애 한 번 쳐다보고 성적표 쳐다보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이성적 받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그럼 얘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탈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탈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 좋은 특목고등학교 합격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얘는 우울증에 걸리니까 머리를 안 깎았어요 허리까지 머리가 나왔어 근데 얘는 나하고 한 시간 동안 면담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팍 고개를 숙이니까 그 긴 머리가 나는 걔 얼굴 한 시간 동안 못 봤어요 까만 머리만 봤어 까만 머리만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너무 행복했대요 공부도 잘하고 시골에서 근데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더니 얘는 여기다 놓기 너무 아까운 애라고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평촌으로 보내라고 학엄마는 그래서 평촌으로 엄마가 전학을 보냈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아이는 전학을 한 번 가면 엄마 뱃속에서 새로 태어난 것 같이 새로운 환경에 놓인대요 친구 새로 만나야지 선생님 새로 만나야지 가는 길 다르지 그만큼 힘든 거야 전학을 한 번 가면 근데 가자마자 전교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바로 왕따를 당했대요 바로 왕따를 당했대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너무 학교 다니는 게 지겨웠대요 근데 오로지 공부 잘하니까 거기서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더니 얘는 평촌에 놓기 너무 아깝다고 일산으로 보내라고 일산으로 갔대요 중학교 올라가서 일산에서도 공부를 너무 잘한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더니 얘는 여기다 놓기 너무 아깝다고 강남으로 보내라고 강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좋은 특목고등학교 합격을 했어요 얘 아이가 합격을 했는데 우리는 특목고등학교 3월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고등학교는 3월에 가잖아요 특목고등학교 1월에 기숙사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1월 2월 두 달 만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다 마친대요 워낙 똑똑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예일대, 하버드대, 서울대 2학년 때 다 가는 거예요 3학년 때까지 안 가 2학년 때 다 가는 거야 선행학습하니까 그런데 첫날 공부를 하고 저녁에 양치를 하려고 했는데 치약을 안 갖고 왔더래 그래갖고 한 방이 6명이 있었는데 5명한테 치약을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치약을 빌려주는 애가 한 명도 없더래요 안 빌려주더래요 왜 안 빌려줘요? 만약에 내가 치약을 빌려줘서 얘가 양치를 잘해갖고 다음날 건강하게 일어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경쟁자가 얘네들은 경쟁자로 보이는 거예요 친구로, 동료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를 해야 돼? 1등을 해야 돼 그래갖고 뭐를 해야 돼? 출세를 해야 돼 협동, 이해, 양보, 배려 이런 거 안 배워요 이런 거 안 배워요 경쟁, 1등, 출세, 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얘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게 뭐냐 근데 걔가 나한테 정말로 울부짖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봐서 16년 동안 즐거웠던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공부한 거 외에는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을 학원만 다녔지 어디 놀러 가봤던 적도 없다는 거예요 추억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 특목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진짜 4당 오락 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떨어져 4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만 하는 애들이 서울대학 가는 거예요 그중에 정말 도서관에서 머리통이 터져라 공부하는 애들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진짜 똑똑하고 출세 욕구 있는 애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회 보면 맨날 서로 협동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요? 맨날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교육의 결정체예요 만약에 대한민국 교육이 협동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걸로 가르쳤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서로 항상 서로 여야가 합의 보고 협동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나갔을 거야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 경쟁하고 1등하고 출세하고 자기 잘난 것만 배웠어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저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올해도 예산안이 처리가 될지 안 될지 그 놈의 국정교과서인가 뭔가 때문에 처리될지 안 될지 내가 지금 정말 한심한 거예요 국정교과서 잠깐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국가가 정해준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걸 국정교과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 역사책을 가지고 한 권을 갖고 공부를 하는데 보금도 사보금이야 마테오, 마루코, 루카, 요한이야 예수님을 이렇게 서술하는 것도 네 가지 관점에서 서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마테오 보금만 읽었다면요 나는 이방인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보금을 내가 공부를 안 했다면 예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루카 보금을 이해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랐을 거야 마테오 보금만 읽었다면 구원에 관련된 유대인의 사고만 배웠겠지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내용이 뭐가 담기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가지만 가르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한 가지만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만 가야 돼 니네들 죽으나 사나? 아니 나같이 평창에 있는 놈은 경부고속도로 가려면 여기 수원까지 와서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중앙고속도로 내려가면 바로인데 그렇잖아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건 경부고속도로만 가면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국정교과서 국가에서 정해주는 것만 애들 배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 양보 이해 배려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뭐가 담기는 건 난 모르겠어 내용이 그렇지만은 이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경쟁 1등 출생 무슨 교육부 장관인가 뭐 하는 분이 왜 한 가지 애들이 답이 헷갈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답이 헷갈리면 이게 참... 이게 지금 내가 평화방송 강의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답이 어딨어 답이 인생의 답이 어딨어 자기가 찾아가는 게 답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해놓고 1등은 훌륭하고 꼴등은 안 훌륭하다 이거하고 국정교과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핀란드 유치원하고 우리나라 유치원하고 자전거를 한 대 갖다 놓고 어린이집 놀이터에 이 자전거를 갖고 정말로 얘네들이 잘 노나 실험을 했어요 근데 핀란드에는 20명이 있는데 한 명이 막 타고 놀았는데 다른 애가 아무도 안 건드려 얜 또 타고 놀더니 제자리에 갖다 놔 다음 애가 또 타고 놀아 그 다음 애가 또 타고 놀아 그래갖고 20명이 한 시간 내에 다 타고 놀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딱 20명이 그 자전거 새 자전거를 보더니 20명이 매달려 갖고 네가 먼저 탄 애냐 내가 먼저 탄 애냐 싸워 갖고 한 시간 동안 한 명도 못 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EBS에서 5년 전에 한 실험이에요 EBS에서 5년 전에 한 실험이에요 똑같은 자전거를 놓고 핀란드 애들은 다 타고 놀았는데 똑같은 자전거를 놓고 우리나라 애들은 한 명도 못 탔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먹을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 나눌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아무도 못 가져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고 하늘에서 붕 떠 있어 천국은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로 결정돼요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들 하느님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느님이 쬐쬐한 분이 아니에요 천당 지옥 다 먹을 거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 너무 많이 차려놓으니까 상이 너무 커 그러니까 젓가락이 저기까지 먹어야 되니까 우리 팔 두 배만 해 전부 다 젓가락에 천국에 가보니까 살이 다 통통 쪘어 왜 쪄? 이걸 집어갖고 저쪽에 있는 애한테 너도 한 번 먹어봐 너도 한 번 먹어봐 너도 한 번 먹어 서로 먹여주는데 지옥은 자기 팔보다 두 배 긴 젓가락을 쥐고 저만 먹으려고 이 자전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아요 우리나라 정말 돈이 많은 나라인데 다 여유가 생겼는데 아직도 자기 입에만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자기 입에만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 이해, 양보, 배려가요 미래 세계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경쟁, 1등, 출세가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빌게이츠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미래 세계는 나누는 나라가 경쟁이 있는 나라라고 나누는 나라가 경쟁이 있는 나라라고 제가 1년에 도로를 9만 킬로를 다녀요 내 차로 9만 킬로 택시기사들이 1년에 얼마를 뛰느냐 하면 4만 5천 킬로를 뛰어요 근데 나는 9만 킬로를 나는 택시를 했어도 택시기사들보다 두 배 돈을 더 벌었을 거야 9만 킬로를 뛰니까 그러니까 하루 중에 보통 도로에서 6시간 정도 있어요 근데 매일 그렇게 있어요 도로에서 벌어지는 일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많이 알아요 오늘도 영동고속도로로 나왔는데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이야 4차선이면 1차선은 추월차선이에요 추월차선 추월하면 들어가줘야 돼요 추월하면 들어가줘야 되고 추월하면 들어가줘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바쁜 차들 가라고 내가 이탈리아를 가보니까 이탈리아는 1차선이 보통 130에서 140으로 달려요 추월하는 차들이니까 쫙쫙 그리고 만약에 100키로로 달리는 차들이 있으면 막 뒤에서 상향등을 막 켜요 비키라고 그러면 막 달리다가도 뒤에서 막 상향등을 키잖아요 어 내가 지금 천천히 가요 바로 빠져줘요 내가 그걸 보고 내가 그 촌놈 유럽여행기 그 책에도 썼지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냥 쉑쉑 가는 거야 그리고 바로바로 비켜주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1차선에서 시속 95키로로 앞에는 3키로가 뻥 뚫려있어 그래도 단 한 번도 차선 안 바꿔요 자기 때문에 뒤에 1키로가 꽉 막혀있는데도 한 번도 차선 안 바꿔요 오로지 1차선으로만 가 왜 그런지 알아? 우리는 1등에 한이 맺혀갖고 도로도 1차선으로 1등에 한이 맺혀갖고 도로도 1차선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4차선으로 가면 내가 꼴등하는 기분이 들어요 4차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4차선 도로를 가보시면 4차선이 텅텅 별대가 대부분이에요 1차선은 꽉 차도 죽으나 사나 1차선이야 그러니까 너무 열받으니까 쫓아가서 야구방명으로 앞에 앞유리를 깨고 3단봉으로 내리치고 비비총으로 쏘고 서로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좀 늦으면 2차선으로 가든 3차선으로 가든 4차선으로 가든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 지시등을 켜주는 건 예의야 뒷사람에 대한 예의야 그런데 10대 중에 방향 지시등을 켜주는 차들은 3대 내지 4대밖에 안 돼요 그냥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안 갖춰져 있으니까 매일매일 폭력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걸 안 가르치는 거죠 가장 그런데 지난번에는 서울에서 강의가 있어갖고 나오는데 2000쯤 나왔는데 뒤에 앰뷸런스가 내가 봐도 무지하게 급한 것 같아 달려오는 게 상향등에 비상 깜빡에 삐욱삐욱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자리를 비켜줬는데 앞에 10대 중에 내가 쉬어봤어요 몇 대가 비키나 딱 3대 비키는 거야 나머지 7대는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급하니까 지가 막 2차선 3차선 가더라고요 앰뷸런스가 그만큼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 왜 저러 저 바쁜 차는 딱 비켜요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앰뷸런스나 경찰차가 소방관차가 딱 하잖아요 모든 차는 양쪽 쫙 갈라져요 그리고 서 아예 서버려 그 차 가라고 그게 기본적인 배려예요 배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비키냐 그랬더니 그런 심리가 있대요 저 안에 아무도 없을 거야 지가 바빠서 저거 키고 가는 걸 거야 이런 심리가 있대요 참 얼마나 우리가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문화 안에 있는지 몰라요 지난 1월 달에 제가 괌에 강의를 갔어요 괌에 강의를 갔는데 저녁에 나하고 같이 간 신부님이 시내 구경 나가자고 그래서 나갔어요 그런데 건널목을 건널라고 그랬는데 두 걸음을 걷는데 빨간불이 딱 켜졌어 어떻게 뒤로 딱 물러났죠 뒤로 물러났더니 그 앞에 있는 차가 나부로 웃으면서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던 길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뒤차들이 쫙 서 있는데 나는 빨간불이고 자기는 파란불인데 나부로 가라는 거야 항상 선진국에 가보면 누가 우선이냐면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건너기 때문에 차는 자기가 파란불이라도 서요 그리고 신호 없는 데는 당연히 자기가 알아서 서요 내가 또 보고 배운 게 많으니까 난 기사가 있으니까 보통 70 먹은 아줌마가 길을 건널라고 하면 뒤로 돌아다 보잖아요 2차선에서 2개 차선 이면도로 주택가에 그럼 내가 그래요 저분 길 건널라고 한다 서라 1년 동안 그냥 가는 거예요 핸대는 소리가 차 조심해야지 왜 내가 조심하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차 조심을 해야 돼 차가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차를 조심해야 돼 하도 내가 잔소리 하니까 요즘은 서요 서 딱 우리가 서서 웃으면서 가라고 그럼 70 먹은 아줌마가 느닷없이 우리가 서잖아요 웃으면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70 먹은 아줌마가 우리 차를 보고 표정이 이런 표정이야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이야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 이런 표정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진짜 가도 돼요 그럼 그때서 웃으면서 건너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차가 서준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차가 서준다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강의가 가깝잖아요 내가 운전하고 나갔어요 운전하고 나갔는데 치약체육관에서 강의 끝나고 돌아오는데 치약체육관에서 가는데 도로 한가운데 젊은이가 라켓 두 개를 뒤에다가 메고 가운데 갇힌 거야 걔네들이 갇혀있는데 차들이 싱싱 달리더라고 건널목 한가운데 갇혀있는데 그래서 내가 차를 딱 세웠어요 내가 서니까 뒷차들도 다 섰죠 한계차선이니까 다 서서 내가 웃으면서 건너가라고 그랬더니 젊은이 둘이서 날 보고 하는 표정이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이 진짜 가도 돼? 그래서 내가 진짜 가도 돼?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 산더미만한 애들이 딱 건너가다가 갑자기 내 차로 고개를 몸을 돌리더니 90도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걔네들 기분 좋게 건너가고 나 기분 좋은데 걸리는 시간이 3초밖에 안 걸렸어요 3초 근데 우리는 그 3초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사람을 존중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학원 다닌다고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지하에다 주차를 해놓고 올라와요 주차 1층에서 내려야 돼요 저는 근데 이제 3층, 4층에 중학교 애들 영어 학원이 있어요 그 땅 내리면은 1층에서 내리려고 애들이 한 20명 서 있어 바깥에 안에 저기 뭐야 이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꽉 차 있어 근데 내리는데도 걔네들이 밀고 들어와요 내리는데도 학원은 다녀서 뭐해? 가장 기본적인 게 아무리 공구경술을 잘하면 뭐해?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안 지키는데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백날 공부 가르쳐봐요 남을 양보하고 배려하고 남에 대한 어떤 협동이라든지 이런 게 안 가르쳐주면 안 지켜주면 공부해나 마나예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육은 뭐냐면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국정교과서로서 선택권을 뺏는 게 아니고 그게 교육이고 그게 자유고 그게 민주주의의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삶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배려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사람을 무시하는 게 생긴 게 아니라니까 조선 500년 내내 사람을 무시하는 문화가 베이세여 누가 조선이 선비의 나라라고 그래 선비는 10%밖에 안 됐어요 90%는 평민이고 노비야 90%는 온데간데 없고 조선이 선비의 나라라고 그 10%만 위한 나라야 부자만을 위한 나라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나이가 50이 넘었다면 이제는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 인생 전반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매달리지 말고 애쓰지 말고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그동안 너무 남을 의식하고 휘둘리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특히나 가족이었다 해도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야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생겼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용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일까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지 마라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해봤자 좋을 게 없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를 한다 가족에게도 다 맞춰줄 필요 없다 맞춰주면 당연한 줄 안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내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다 주위를 떠나기 마련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상처받고 인간관계를 다 끊기 전까지는 모를 것이다 친구란 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내 자신 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일부러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선을 넘으려고 하는 기색을 비추면 그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어렵다고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이고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한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기기 일수다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계속 호의를 요구하면서 호의가 권리가 된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줬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만 도와줘라 인간은 항상 위를 보고 살아가는 게 문제다 언제나 위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불행해지기 쉽다 위보다는 아래를 봐라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불행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의심해봐야 한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은 배신하고 가면을 쓰는 법이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 쇼펜하우어는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연을 이어나가라 이야기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어리석다기보다는 고마움에 베풀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싸울 때는 중립을 지키는 게 좋다 말도 가급적 아껴라 세상은 넓은 데 반해 사람은 무섭다 드러내지 말고 벙어리가 되는 편이 좋다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큰 가치가 없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남는 건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가족뿐이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한다 십년지기 친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다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기만 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마치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사람을 대할 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마라 특히나 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천박한 사람들은 자기와 본성이 다른 사람을 보면 식이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유지를 할 정도만 잘해줘라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굳이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 인맥을 적당하게 유지하다 필요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인맥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자신에게 좋다 잘해주다 보면 타인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내고 실망하게 된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위아래로 존중받을 수 있다 아랫사람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윗사람은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일에 충실한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수조차 없다 인간은 고슴도치 고슴도치와도 같다 고슴도치에 돋혀있는 가시처럼 타인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가시에 찔리게 된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말아라 어차피 인간은 혼자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타인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남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와도 다름없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살아라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 배신은 누가 하는가 대부분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배신이란 건 빨리 배신할 사람과 천천히 배신할 사람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친해도 100% 신뢰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결점은 모르고 남의 행동만 비난하기 일수다 설령 그런 이들에게 비판받더라도 노여워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않는 게 좋다 남을 험담하고자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자 본성이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항상 기쁠 거라고만 기대하는가 행복이란 건 짧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행복과 쾌락만 쫓아가다 보면 평생 행복이라는 걸 즐길 수가 없게 된다 삶에는 고통과 불안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라 인생의 고난은 평생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아가고 혼자 고난을 이겨내고 혼자 죽어가는 존재다 우리가 종종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는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인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순간이 인간에게 편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다 사람은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쓰며 타인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인간이 왜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지 아는가 바로 고독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한다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 사람을 사귄다 나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고독을 즐기는 법을 모르고 사람만 사귀러 다닌다 모든 인간은 고독 속에 태어난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사교활동을 하려고 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고독이란 무엇인가 고독은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제 왜 사람을 대할 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할 필요가 없는지 알았는가 아무리 친해도 돈을 빌려줄 필요도 없다 돈을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친구를 잃는 경우가 많다 또 상대는 오히려 오만해진다 10년 지기 친구여도 가끔씩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상대방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언행을 조심해라 어차피 인간의 본성에는 착한 면과 이기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버린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항상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또 친한 이들을 경계해라 친한 이들에게 속거나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좋은 면만 보고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기에 그런 이기주의는 타인에 대한 존중심과 배려심을 낮춘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마라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강인해질 수 있다 스스로의 강인함을 길러나가면서 우리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 당신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가족, 친구, 취미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며 당신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강한 사람이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는 고통과 고독의 의미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내력과 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인생이란 하나의 실험실과도 같다 실험실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듯 인간은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언제나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라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도전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절규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로마의 격언이 있다 이는 인간의 성격과 개성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기 때문이다 갖고 태어난 성격은 무덤까지 지니게 되며 내재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 번 절규한 친구와 화해하게 된다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신자라고 비난하거나 그때는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옳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은 그러한 성향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독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이러한 성향은 타고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유롭고 편안한 기분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고독의 습관을 더하여 자기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는 습관까지 가진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고독은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면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독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독이라는 마음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내면의 자아가 텅 빈 사람일수록 외모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풍부하다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내면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더욱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대해 불평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회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불행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위에 생기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한 일이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긴다 세상엔 어디에나 모든 것에 파리떼같이 달려들어 아무 곳에나 들러붙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료함에 벗어나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 즉 감정, 자존감, 즐거움, 만족감 등을 채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스스로 정신적인 따뜻함을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스스로 사색하는 지적인 사람은 오히려 홀로 있는 생활을 통해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관계에는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불편함 등 여러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점들은 큰 가치가 있다 관계를 맺는 것은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게 손에 입힐 수 있는 사람과도 접촉하는 것임으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덜 사교적인 사람은 굳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능력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니 이것만으로도 스스로 큰 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와 불행은 관계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지극히 관계지향적이며 순응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참는 것보다 남을 참는 것이 더 쉽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별로 중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찮은 것들이 중시되고 있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입증된다 스스로 옳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자기 자신에게 깊이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라는 걸 알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둔다 고독, 즉 홀로 있는 것에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고독의 습관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곧바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하는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완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수 있어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타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상처를 받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세상은 불에 비유할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은 불을 줄 때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손을 불에 직접 집어넣어 화상을 입은 다음에야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손이 타고 있다고 한탄한다 외적인 빈곤함은 내적인 빈곤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자신의 궁핍을 극복해낸 후에도 여전히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처럼 곧 다시 불행함을 느낀다 그건 바로 내면의 공허함과 의식의 빈약함, 정신의 빈곤함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게 된다 결국 유유상종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외적인 자극을 통해 내적인 만족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다 내적으로 궁핍한 것이 결국 외적인 궁핍도 초래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 언제나 그와 함께하며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그에게 새로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획득하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둔감한 사람은 사교나 연극 여행이나 오락을 계속 즐기면서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워 한다 선하고 온화하며 부드러운 인격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으며 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른다 비범하고 정신적으로 탁월한 인격을 한결같이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향락의 대부분이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우며 성가신 것일 뿐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은 행복하다 내면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즉각 보답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판단하려면 그가 긍정적이고 유쾌한지 알아보아야 한다 긍정적이고 유쾌하다면 젊었든 늙었든 몸이 반듯하든 굽었든 가난하든 부자든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는 행복할 것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 오면 언제든 문을 열어주어라 긍정성과 유쾌함이 마음에 찾아오면 언제라도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잘못된 때 찾아오는 법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만족할 이유가 있나 없나를 따져보면서 긍정성과 유쾌함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고 만다 또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이 유쾌함으로 인해 방해받을까 봐 우려하고 만다 그러나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으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 긍정성과 유쾌함은 확실하며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 직접적으로 현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밖에 없다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 건강해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것도 즐길 수가 없다 정신적 특성이나 감정기질과 같은 내면적 자산조차도 병약함을 위축시키고 귀가 꺾인다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건강 상태를 묻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생업이나 승진을 위해서든 학식이나 명예를 위해서든 무슨 일을 위해서든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건강이 있고 난 뒤에 다른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건강은 외적인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완벽한 건강과 조화로운 신체에서 비롯되는 차분하고 낙천적인 기질 올바른 분별력 온건한 의지 그리고 정의로운 양심 이런 것은 어떠한 지위나 물질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장점이다 아는 만큼만 볼 수 있다 아무도 자신을 넘어서는 볼 수 없다 누구나 자신의 정신 수준에 따라서만 타인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정신 수준이 매우 저급한 종류의 것이라면 어떤 현인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위대한 현인에게서 그 사람의 가장 부족한 것 그가 지닌 모든 약점 기질과 성격의 결함 밖에 감지하지 못해 그 사람을 그런 인물로 판단할 것이다 장님에게는 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그 사람이 지닌 좀 더 높은 정신적 재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무릇 정신이란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지식을 얻으려 할 뿐 통찰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나이를 불문하고 온갖 부류의 대학생들과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지식을 얻으려 하지 통찰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온갖 암석이나 식물 온갖 전쟁이나 실험 그리고 온갖 책에 관한 모든 지식을 얻는 것을 명예로 삼는다 그들은 그 지식이 통찰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로는 별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많이 아는 체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박식함을 볼 때마다 나는 이따금 이렇게 중얼거린다 저렇게도 읽은 책이 많은데 생각은 그렇게도 하지 않다니 끝에 가서야 전체를 볼 수 있다 나그네가 언덕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자기가 걸어왔던 온갖 굽은 길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생의 끝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이 쌓은 업적과 결과에 참된 연관성 그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옳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선택하면서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결과를 보아야만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고 전체적인 연관성을 되돌아보고서야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나이에 따라 현재의 색조가 달라진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현재만을 소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같은 현재이면서도 다른 점은 젊은 시절에는 우리 눈앞에 긴 미래가 펼쳐져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긴 과거가 우리 뒤에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눈은 젊은 시절에는 펼쳐진 미래를 보는 눈이고 마지막 시절에는 걸어온 과거를 보는 눈이다 우리의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기질은 변화를 겪으며 그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의 색조는 달라지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숙고에 의한 올바른 통찰력은 커지고 판단력은 날카로워지며 모든 연관성이 명백히 파악된다 그렇게 되면 축적된 인식으로 자신의 내적 도약에 힘쓰게 된다 현재에 몰입하라 인간과 비교해 볼 때 동물은 현재에 온전히 몰입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더 현명한지도 모른다 동물은 현재의 화신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평화로워 보이는 동물을 보면서 걱정으로 불안에 시달리며 만족을 얻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한다 그런데 희망하고 기대했던 즐거움을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얻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희망과 기대를 통해 미리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실제로 즐거운 일이 와도 그만큼 맛을 덜 느끼는 것이다 결국 희망이나 소망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정도가 훨씬 줄어들게 된다 단 하루 단 한 번뿐인 오늘 현재 삶을 즐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오늘이라는 날은 단 한 번뿐이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으로 착각한다 내일 역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또 다른 하루일 뿐이다 병에 걸렸을 때나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고통과 후회가 없었던 과거의 시간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마치 잃어버린 낙원이나 진가를 인정해 주지 못했던 친구를 떠올리는 것처럼 아쉬워한다 그렇다는 사실을 언제나 건강한 때에도 의식하고 산다면 현재를 좀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고통에 시달리는 가련한 배우처럼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똑같이 고통에 시달리는 가련한 배우처럼 살고 있다 지위와 부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내적인 행복과 기쁨마저 그런 역할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풀 벗겨보면 고통에 시달리는 똑같은 가련한 멍청이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에 따라 고통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모두에게 대체로 비슷하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분과 부지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모든 일은 절반으로 나누어진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일은 주관적인 측면 반 객관적인 측면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객관적 측면으로 아무리 멋지고 훌륭해도 주관적 측면으로 별 볼일 없게 느껴지면 불만족스럽게 느껴지고 만다 아무리 경치가 좋은 곳도 날씨가 나쁘거나 성능이 나쁜 카메라로 찍으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행복은 타인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다 타인에게서 존경을 받는 삶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 인생은 안타깝지만 너무나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의 판단을 너무 중요시하는 것은 지나친 망상이다 이러한 망상은 우리의 본성에도 뿌리받고 있지만 사회와 문명의 변화 속에서도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한 망상은 우리의 행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에 노예가 되어 시정불안에 사로잡혀 살게 되기 때문이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기 자신이 전부여서 나는 모든 재산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행복일 것이다 따라서 행복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자주 대뇌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온갖 어려움과 경쟁 위험과 불쾌한 일들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득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고 언제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삶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 생각을 모두 털어놓지 마세요 단단한 방책을 쌓아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어 울 생각 말고 스스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동물이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동물을 쓰러뜨려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이 작은 등이라도 보이면 단숨에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만만한 먹이가 되어버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겨내야지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운다고 해서 남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친절하다고 해서 쉽게 좋아하지 않고 냉담하다고 해서 쉽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꽤나 존경받았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변덕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증오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충동적인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언제나 천박하고 저속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내기를 심의하면 기운이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이 상합니다 세상의 비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사색의 힘입니다 사색의 힘은 고독의 시간 속에서 나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워지지 말고 고독해지세요 외로움은 남에게서 해결책을 찾지만 고독은 나에게서 해답을 구합니다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하인으로 삼지 말고 지혜를 친구로 삼으세요 소수와 더불어 생각하고 다수와 더불어 말하세요 뭔가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허풍 떠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고 포장하는 것에 급급한 사람은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경계해야 합니다 속을 드러내지 말고 먼저 지켜봐야 합니다 기존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새로운 친구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리석음을 활용하세요 가장 현명한 자는 가끔 어리석음을 카드로 씁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데 있습니다 허물없는 사이를 거부하며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울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세요 똑똑하게 보이려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거절할 줄 알 듯 곧바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완곡하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단칼에 끊어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합니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력이 더 중요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최대한 많이 하세요 하지만 칭찬을 거짓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칭찬하세요 그러면 항상 좋은 일만 따라올 것입니다 절대로 타인의 비밀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이 적을수록 다툼이 적어집니다 매사에 언제나 여유를 지니세요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단 한 번에 사용하지 마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칠 줄 아는 미덕과 적당히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미소 지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의 소유자는 웃음의 미덕을 합니다 많이 웃으면 치매 예방도 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많이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항상 새롭게 하세요 절대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단명의 원인 중 두 가지는 어리석음과 부도덕함입니다 장수의 비결 두 가지는 어리석지 않고 부도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을 유지할 지능이 없어서 어떤 이들은 의지가 없어서 그들의 삶을 빼앗깁니다 덕은 그 자체가 보상이요 악덕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한 번의 선을 행하려 하지 말고 일상에서 자주 꾸준히 행하세요 되돌려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무주상 보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시한 것을 되돌려 받으려 하는 순간 그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를 게 없는 사람과는 다투지 마세요 그와 다투게 되면 불평등한 분쟁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용기는 위대함의 요소입니다 행동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입을 무겁게 하세요 거짓은 늘 앞서오는 법이고 진실은 뒤따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가진 것이 달리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도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세요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분노는 하는 일마다 잘못되게 만듭니다 사람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 사람이 사람답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기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쉽게 잊을 수 있는 훈련을 하세요 기회는 폭풍과 같아서 일단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기지와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거나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도 악취가 풍긴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눈동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세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리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드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면 자신의 양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게 됩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동요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진정한 용기에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뛰어난 인물이 되려면 누구와 교제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뛰어난 화술을 갖춘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신중하게 말을 고릅니다 대화할 때 신중함은 운변보다 더 중요합니다 누구도 항상 현명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입니다 제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장점을 더욱 빛내주고 인격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은 자신을 종교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세요 고집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관대하세요 그의 마음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